서인영은 이혼설과 함께 나는솔로 출연자가 남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진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. 서인영은 결혼 후 7개월 만에 이혼설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당시 서인영은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이혼소송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기사를 접했다고 알렸는데요. 이후 며칠 뒤 서인영 남편에 대한 다른 설이 불거져 나왔는데 바로 나는솔로 출연자설이 나온 것입니다. 이에 대해 서인영은 남편이 나는솔로 출연자라는 루머에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 즉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했는데요. 직접 나는솔로 출연자설에 대해 아니라고 못박았으며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10살 연상의 일반인으로 밝혀졌으며 직업은 사업가로 IT업계 중견기업을 운영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